히힛 히힛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히힛 이렇게 세 대박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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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충천많이 쌓이네 이거 나이스 9팀 얘네 어디갔냐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아씨 왜맞아 왜맞아 나 큰일났다 이거 나 집갈래 나 지금 못가면 따윈인데 나 집갈래 나 집갈래 나 집갈래 나 정글이 캐리 해줄거야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프리징할라 하냐고 한 대만 맞자 아니 126원 밖에 못 벌었다고? 왜 칼륨은 왜 이킬이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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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자꾸 왔냐고 이런거 아 왜이러냐고 이거 아 나 한 대만 때리자 에라이 힐 아휴 힐이 자꾸 힐키가 눌려 머우스가 아휴 힐키 흠 근데 상대야 왜 자꾸 맞다힐을 해주지 이거 아 갓 할맛이 나네 드레이븐이 이데이 하겠는데 이거 아우C 제압 되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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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끼 죽기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책 갈라 했는데 아 아 제AB 2등은 저번에 끝난다 게임 2등은 또 올까? 대박 그 스노블로 랭가 잡았다 3등은 또치 2등은 또치 2등은 또치 2등은 더치 2등은 더치 세이브는 2대1인데 잠만 잠만 흠 너무 맞았어 적을 쳤지 죽을걸 뻔하네 진짜 일단 이 세이브는 이 세이브는 이 세이브는 흠 윽 영원히 움직일 거면 이정도는 되어야지 흠흠 흠 흠 흠 흠 흠 엑 흠 흠 아 까비 아 두끼가 자꾸 애매한데 떨어져 아 건방진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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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 캐시브 어 어 뺨 포기했는데 어 이거 드레븐이 캐리는데? 뭐지? 내가 처음에 이즈랑 브라우스 똑같이 해놨는데 야 뭐야 더블 쫒아는 생각 못했다 미친거 아니야? 아 깨지 봐봐 나이스 아 또 못 죽었어 아니 미니언이 막혀 이거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니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힐이 자꾸 늘린다니까 나 이런적 처음인데 이거 위자 높이가 이상한가? 너무 많아 일단 힐에 나이스 그냥 공격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